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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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건 사실 제 캐릭터 때문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되게 저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캐릭터거든요 표현을 하면서 좀 많이 묶였던기도 한데 성격상 이미 언니 오랜만이에요 주연이라는 캐릭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착하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생각이 없을 만큼 순수한 아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쁜 행동인지 좋은 행동인지 구별을 못 할 만큼 말군 아이고요 자기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